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 다 같은, 똑같은, 조금 다를 뿐이지 크게 다르고 뭔가 문제가 있고 이상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슬픈 자와 사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규정을 해서 하고 있지만 또 바깥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도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히키코모리가 아닌가 마음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자라고 메모를 한 날이 있었어요 여럿이 함께 있는 속에서도 그 시간 속에서 가끔 저 속으로 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큰 의미로는 히키코모리지 않은가 낯설기도 하면서 좀 공감도 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히키코모리는 접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